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당사력 트레이닝 크루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지금 민철님한테 중국어 과외도 받고 있어요. 함께 만든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진짜 내돈내산 400만원 주고 원래 500만원짜리인데 저는 할인받아가지고 400만원에 사서 지금 3개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놀랍고 만족스러워요. 일단 제가 이렇게 서론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크루한테 본인 소개 좀 일단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민철이라고 하고요. 지금 디아토르님 장사력 트레이닝 1기 크루로 지금 중국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뷰티업에 10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일을 하고 또 반은 한국 또 반은 6년 중국 베이징에 있었고요. 네. 베이징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장사력 트레이닝을 보고 저하고 좀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배워보고 싶기도 했고 지원을 해서 지금 유튜버 구시 채널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한 거 시뮬레이션 모델 중국어 코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시뮬레이션 중국어 이제 이게 코칭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상황을 이렇게 이제 민철님한테 알려드리면은 가령 저는 이제 한 6월달 정도에 다시 중국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러 가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원래 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못 갔었어요. 중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펼쳐질 장인장무를 만나고 이제 결혼식 행사에 참가해서 또 이제 이런 편지 같은 거 읽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친인척도 만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각종 행세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들 결혼하시는 분들을 아시겠지만 한국이나 중국이나 굉장히 그런 형식적인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또 가서 또 수많은 중국분들을 만나서 그리고 중국은 결혼을 엄청 길게 합니다. 네. 진짜로 하루 종일 해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네. 지금 생각마다 해도 아찔해가지고 제가 이제 민철님한테 중국어 과외를 같이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저는 굉장히 제가 고객이 돼가지고 소별을 해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 그래가지고 제 상황도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닥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3회를 진행했잖아요. 그렇죠. 3회를 진행했는데 와이프가 진짜 놀라요. 놀라. 왜냐면은 제가 그전까지 중국어를 진짜 거의 장난식으로 노래 부르듯이 막 그러고 했었는데 거의 중국어 전혀 못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와이프가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처음에는 영어로 시작했다가 이제 다시 와이프가 이제 한국어를 완전 마스터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싸울 때는 또 영어로 얘기합니다. 싸울 때는 영어로 얘기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국어를 익히면은 와이프 친구들 만날 때 제 욕을 못하니까 신나게 제 욕을 하더라고요. 제 면전 앞에서. 제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아무튼 장난식으로. 그래서 진짜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비단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려는 목적보다는 그냥 저희 크루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민천린 같은 경우엔 중국 백그라운드가 엄청 많고 완전 거의 전문가들은 20대로 그냥 송두리체 다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중국에 가게 되셨고 네. 그리고 어떤 점이 또 중국이 좋았고 사람들이 편견이 많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중국에 가기 전에 저 중국 가면은 신장 떼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인유 캡슐 막 이런 거 있고 그래서 막 사람 잡아다가 고기 만둣집에서 바라다가 막 만두 팔고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밤에 막 공포스럽더라고요. 실제로.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미디어의 진짜 편견. 물론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영화로도 제작이 됐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가 사건, 사고는 한국에서도 많고 미국에서도 많고 뭐 다 사람 사는 데는 사건, 사고가 있고 역기적인 일도 벌어지긴 하는데 사실 특히 한국 미디어들은 중국이 안 좋은 점만 부각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민철이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국에 산 게 뭐 한 2년도 안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몰입도 있는 중국 생활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왔다 갔다. 한 3개월마다 왔다 갔다 계속해가지고 3개월 갔다가 다시 한국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일 처리하고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몰입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물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들 섣부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베이징에 가게 된 거는 정말 생각도 안 했었어요. 원래는 정말 우연히 제가 원래 본업을 좀 쉬고 있었어요. 다른 일을 잠깐 하고 있었는데 그때 첫 직장 상사가 저한테 본인이 이직한 회사에 중국 베이징에 직영점을 오픈을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거다. 그래서 혹시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그때는 친구들이 한창 해외 연수를 가는 식이었어요. 아 그때 몇 살이었죠? 제가 26이었죠. 26 아 그러면 이제 약간 사회생활 잠깐 맛만 본 정도네요. 그렇죠. 제대하고 이제 졸업하고 네 그래서 정말 한 달 만에 모든 신변을 정리하고 부모님 설득하고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진짜요?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저는 이제 좀 놀랬던 거는 그 개학할 때 통역이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막상 가니까 계시긴 계셨는데 제 통역이 아닌 거죠. 제 통역이 아니었고 혹시 조선족분 계셨나요? 통역하시는 분?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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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대표님, 사장님, 부장님, 팀장님, 대리님 마지막에 저는 뭐 그냥 마트 가서 물건 살 때나 그냥 도와주고 네. 그것도 한두 번 도와주고 말았겠네요. 네. 맞아요. 뭐 핸드폰 개통하거나 네. 그 통장 만들고 통장 만들고 네. 그렇죠. 필수지. 필수. 네. 그래서 이제 원래 1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달 하고 돌아가려고 했다가 음. 너무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강화도? 안이 안 통하니까. 맞아요. 네. 네.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서 아. 그러니까 중국어라도 좀 배워서 가자. 네. 네. 그래서 당시에 급여 받았던 거 50% 이상을 중국어에 썼어요. 네. 아. 그러면 뭐 어학당 같은 걸 다니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일을 했기 때문에. 아. 하기 일을 하니까. 아. 네. 그래서 당시에 주말에 그 한국 유학생들이 통역 알바를 왔었어요. 음. 음. 뭐 북경대나 청와대 거기서 이제 왔었는데. 네. 그거 뭐죠? 중국어 모임 그 카페 있잖아요. 다음 카페 되게 유명한 중유모인가? 뭔가. 중국인 유학생. 아. 북유모. 북유모. 네. 북유모.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맞아. 그래서 이제 저한테 거기 글 한 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올렸어요. 음.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진짜. 아. 거기 알바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지. 맞아. 한국 분도 계셨고. 음. 한국어를 조금 하는 중국인도 있었고. 대학생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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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다 만나봤어요. 돈 주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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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제가 아무리 책을 이제 당연히 사갔죠. 모르니까. 중국어 책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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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천천히 나오는 그 CD를 듣고 연습해서. 음. 현장 가서 동료들이나 중국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네. 네. 좀 냉정하지만 안 들어줘요. 대화를 안 해줘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외국인이 정말 한국어 어눌하게 하는데. 네. 바빠 죽겠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을 주고. 음. 그 분. 그러니까 중국어 대화 상대를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음. 그러면 한 얼마 정도를. 그때 월급을 얼마 받고 계셨어요? 중국에 파견 나가서. 네. 그때가 한국 돈으로 처음에 1년을 받았거든요. 네. 그때 200 다 제하고. 제가 실수로 한 게 230이에요. 230. 아. 중국에서 생활하기에는 되게 여유롭지만. 그래도 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니죠. 아니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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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신에 뭐 숙소가 제공이 됐으니까요. 아. 숙. 아. 그 숙식이 제공이 됐구나. 식사도? 식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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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점심 만요. 점심 만요. 아. 그랬구나. 예. 암튼간은.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사람들의 시간을 사서. 네. 중국어 트레이닝을 하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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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얼마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느 기간 얼마나? 어. 1년은 한 것 같아요. 1년. 와. 1년 동안 급여의 반을 한 1200만 원 이상을 실제로 쓰신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거의.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횟수는 좀 줄였어요. 제가 좀 알아갈수록 횟수는 줄였는데. 음. 그래도 1년 정도는 그렇게 꾸준히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다들. 그 제 친구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친구 있는데. 다들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어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무시받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진짜 독하게 1년을 공부한 경험들이 다 있더라고요. 1, 2년을. 진짜로 독하게. 네. 그래야지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어를 거의 중국에서 그러면 6년 동안 어떤 어떤 생활을 하신 건가요?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그 오픈한 회사의 지경점. 지점에서 일을 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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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중국어가 조금씩 되면서 고객 상담도 했었고. 음. 네. 관리자까지 했었어요. 음. 네.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가맹점을 오픈을 하고 제가 가맹점 직원들 오픈 세팅하는 거 돌면서 교육도 진행을 했었고요. 음.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진짜 중국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일하신 거잖아요. 중국 손님들 적객도 하고. 네. 그러시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을 텐데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거나 그럴만한 게 있을까요? 물론 지역마다 또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일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경험하다 보면 한국 사람은 성격 급하다. 이런 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중국인들은 뭐 그 사람 경험해 본 그 사람들 토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어. 제가 사실 뭐 중국을 다 안다 얘기하기는. 아. 그건 말도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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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렇고 제가 이제 경험한 거는 편견이 좀 깨진 거는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의리 있는 사람이 좀 많고.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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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려. 벙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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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매너가 좋으신 분도 있어요. 맞아요.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시끄러운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다르고. 또 여유로. 여유롭다고 해야 되나요? 음. 네. 그래서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 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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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살 것 같은데. 음. 네. 긍정적으로 다 받아주고 하지만. 또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 그치. 그치. 네. 저 그런 걸 많이 느꼈죠.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중국이랑 같이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중국 사장님들 공장 사장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지만. 어. 우리가 이제 중국인들 좀 무시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중국인분들도 교육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네. 정말. 한국인 뭐 석박사급 이상으로. 해외 유학하고 이제 가서 자기 사업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진짜로 부모님 밑에서 뭐 중학생 때부터 막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거 물려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제가 유지자 사장님도 봤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는 점점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글로벌화 되면서 사람들의 교양이나 매너나 이제 그런 사고하는 방식들도 약간은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상향 표준화가 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중국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그리고 중국 사람 되게 영어도 잘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정말 영어로만 해도 제가 무역업을 진행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세일즈 담당하는 애들은 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잘하거든요. 사장님은 영어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직원들은 다 영어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저는 주로 사장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와이프가 항상 통역을 옆에서 해줬었는데 듣다 보면은 이 중국인들은 이 관점이 되게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되게 달라요. 당장 우리 눈앞에 돈 마진 막 챙겨가지고 눈탱이셔서 팔아야지. 물론 이런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만나본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관점. 그러니까 네가 이거 의자를 하나를 팔아서 뭐 이걸로 하나 팔아서 20만 원, 30만 원 벌려고 하지 마라. 하나 팔아서 5만 원 남기는 거 이게 5만 원이 적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 5만 원을 남기면서 팔면은 더 많은 고객을 네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물론 그분은 공장을 하시니까 공장은 보통 마진을 적게 가져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인드가 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정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인의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그 알리바바 창업자 마인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 한다라는 말이 진짜로. 진짜로 그렇구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예만 제가 이제 물론 민철님 인터뷰이긴 하지만 제 인사이트를 조금 공유하자면은 그 마인인 그렇게 이베이가 이제 엄청난 글로벌 자본을 갖고 중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정책을 썼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3년만 무료. 근데 3년 얘네들은 수수료가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이베이 같은 경우에. 그랬는데 처음에는 들어오니까 이베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썼어요. 이제 타오바오에서 이베이로 많이 이전했었는데 이베이가 들어오면서 얘네들은 수수료가 있고 얘네도 원래 수수료가 1년인가 무료인가 그랬었어요. 그 타오바오는 원래. 그랬는데 이걸 3년으로 무료로 해버리니까 얘네가 되게 힘들어졌죠. 그랬는데 더 대단한 게 뭐냐면 타오바오 평생 무료. 평생 무료로 결정을 하니까 이제 이베이에서 다 포기하고서 떠난 거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얘네 이런 관점들이 되게 많아요.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평생 무료로 생각도 못하는데 그런 식의 정말 비즈니스 플레이를 하는 거를 저는 많이 목격했거든요. 사실 마인 사례뿐만 아니라 되게 작은 이윤을 챙기면서 자기는 처음에는 남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의래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 거기서 벌써 9년이구나. 9년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잘해도 돼요. 판매자들이 하나도 안 남아도 고객만 남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한대요. 실제로. 그래서 외국 외국인 외국계 외국 회사들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국이.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저작권 무시하는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그냥 다 무료로 해버린다. 100년을 보면서 고객만 남기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서. 좀 사람을 사귀어도 멀리 보는 건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아 나 잊었겠지. 계속 못 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또 막 연락하면 또 안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중국에서 혹시 여자친구 사귀어 보셨나요? 연애는 했었죠. 국제연애 했었죠. 중국인의 여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중국인. 저는 뭐 결혼까지 했습니다만 제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중국 여자들의 연애 스타일이나 뭐 이런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죠. 그냥 좋아서 계속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중국은 여성 위주로 소비를 하는 것 같고 가정으로 치면 아 그렇죠. 네. 여성의 지위가 높잖아요. 중국이. 맞아요. 여성 상위입니다. 여성 상위. 뭐 동북적으로 가면 남성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느낀 건 그랬어요. 음. 그렇죠. 그리고 남자가 어딜 가나 그렇지만 남자 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음. 그런데 또 중국인 특징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본다는 거는 연애에서 결혼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로. 네. 네. 얘네들은 일단 끝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중국어가 안 됐을 때도 네. 이성을 몇 번 만났었어요. 네. 네. 말이 안 통했지만 어느 정도 조금 했을 때 음. 근데 이제 몇 번 만났는데도 음.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얘네들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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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중국 또 알고 보니까 중국이 또 생각보다 빨리 결혼을 하고 맞아요. 네. 예전보다는 늦춰졌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20대에서 대부분 하려고 해요. 20대. 30을 넘어가려고 하는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알고 있던 여자분들 팬데믹 기간에 결혼 되게 많이 했어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만났던 친구는 사천 사람이에요. 물론 광동에서 자랐지만 되게 부드럽고 한데 화났을 때는 정말 불같았죠. 그렇죠. 북쪽에 있는 여자분들이 좀 드셉니다. 일반적으로. 실제로 제가 중국에 여러 군데를 다 가봤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조금 불친절하고 거만하고 그런 거 조금 느꼈어요. 그리고 좀 드센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저희가 남쪽으로 이제 광동 지역 저희 광쪽에 제일 오래 있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온순해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중국 여자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멀리 본다는 게 결혼 생각을 결혼을 전제로 만나요. 실제로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젊은 친구들 사고가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뭐 대부분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추구합니다. 실제로 진짜 그래서 한국인들 남자들이 갔다가 그냥 호기심에 여자들 만났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 같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업하는 친구도 그렇고 여자들이 집착이 심하다. 근데 사실 이게 집착이 심한 게 아니라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가볍게 사귀려던 남자들이 되게 호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얘는 되게 진지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집착 되게 무서워요. 중국 여자들 실제로 진짜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중국에 가서 가볍게 연애하려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리고 또 중국인 우습게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다가 진짜 거식이 잘리는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 그리고 중국 남자들도 되게 좋아요. 오히려 그래서 요즘에 좀 아는 중국 경험해본 여자들은 중국 남자들은 엄청 헌신적이거든요. 진짜로 되게 무뚝뚝한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은 중국은 여성 상위 여성 우월 여성이 더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요. 가정에서는 당연히 훨씬 높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처갓집에 가면은 장인이 요리 다 해요. 설거지까지 다 해요. 장모님은 식탁에 딱 앉아서 이러고 있고요. 진짜 뭐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정말로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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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완전 옛날에 가부장적인 시대 때 남자의 역할을 중국 여자들이 그 정도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높아요. 진짜 여자가 우월하죠. 맞습니다. 여자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엄청 세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되게 강합니다. 되게 강하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제가 여자분들 연애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독립적인 거 한국 여자분들 당연히 저도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연애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여자분들은 의지하려는 경향이 큰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것도 일반화할 수 없지만 중국 여자분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독립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이게 중국에서 살면서 저희가 그렇잖아요. 또 젊은 나이고 그러니까 중국의 취업을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DJI나 타오바오나 알리바바 알리바바 운영사죠. 타오바오에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뭐 니오나 뭐 이런 기술력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이 중국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중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한국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약간의 팁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에서 살고 싶거나 뭔가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하는 분들 일자리를 구하려면 거기 산다는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출장이 아닌 이상 그렇죠. 우선적으로 저는 좀 언어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을 안 가봤었다면 아마 좀 많이 다를 거예요.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듣고 알고 가도 좀 힘들 수 있어요. 막상 부딪히면 그렇죠. 그래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컨설팅 같은 것도 해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알려줄 수 있죠. 네. 어떤 분위기고 어떤 문화고 뭘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 사실 저희 상황 중국어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모듈 중국어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줍니다. 실제로 중국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취업을 물론 민철님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거꾸로 제한이 들어와서 가게 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중국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 혹시 어떤 점이 조금 문화적으로 크게 다가오셨나요?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중국은 되게 한국도 요즘 그렇긴 한데 개인적인 게 좀 강해요. 개인주의죠. 음. 그래서 처음에 저 빼고 다 중국 사람이었어요. 지금 동료들이. 네. 그 사람들끼리도 다 개인주의였고 음. 자기 일만 끝내면 네. 다 끝나는. 오. 그런 게 있구나. 네. 저는 그게 좀 처음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규율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런데 중국 친구들은 자기 할 일을 하면 네. 나의 할 일을 다 한 거다. 네. 처음에 약간 미국식인데? 네. 되게 저는 놀랐어요. 많이 너무 달라서 한국이랑. 아. 중국이 오히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중국을 보통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사회주의가 맞고 네. 공산주의 이긴 한데 그 저 되게 놀랐던 게 중국에서 살면서 공산주의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더 한국보다 저도 없어요. 더 극자본주의 네. 더 자본주의에 가까운 나라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진짜. 오히려 더 개방적이에요. 맞아. 어떤 면에서는 더 개방적이에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야 큰 움직임들은 사회주의가 맞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실제로 기업 환경이나 이런 거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게 공산주의 국가 맞아? 이런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오히려 좀 자유롭죠. 네. 진짜 자유로워. 네. 그런 면도 있고 또 보수적인 친구들도 있긴 있지만 오히려 저는 한국보다 더 개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느꼈어요. 그렇죠. 맞아요. 되게 의외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국을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은 진짜 극명하게 나뉜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기 전에는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진짜 공산주의 굉장히 꽉 막혀있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랬거든요. 진짜 오히려 학생들도 엄청 진취적이고 저는 그런 거 척후 카페 이런 데 가봤거든요. 왜냐면 창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청년들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제 친구랑 같이 베이징에 있는 데도 가고 또 이제 션전에 있는 데도 가보고 여러 군데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들 위주로 많이 다녔었는데 여행할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걔네들이 창업에 오히려 한국의 청년들보다 훨씬 열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엄청 지원을 잘해줘요. 창업하는데 대출도 잘해주고 실제로 그래서 창업 환경이 되게 좋구나. 오히려 한국보다 더 한국은 약간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자기들만의 세상이 따로 있어요. 약간 스카이 대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뭉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진짜 해먹는 다 해먹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특히 스타트업들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좋아요. 한국의 창업문화를 지들끼리만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지들끼리 다 해먹으려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편간에 중국은 뭐 지금 이런 중국은 이제 민철님의 경험과 또 저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은 이렇더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반화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당연히 굉장히 북한적인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땅덩이가 크고 워낙 인구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창고 정도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한 어느 정도 하기까지 이제 좀 불편함이 없기까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중국어 학습이 1년 반은 걸렸던 것 같아요. 아 1년 반 1년 반을 거의 하루에 중국인들이 일을 했었으니까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그쵸? 외국어를 이제 전혀 못한 상태로 가신 거잖아요. 중국에 중국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쵸? 니하우 하나 알고 왔습니다. 거의 니하우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1년 반 동안 이제 고생하면서 배우셔서 이제 조금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지고 그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국어를 이제 잘하게 되면서 뭔가 잘 못할 때랑 어떤 점이 좀 다르게 느껴지시던가요? 생활하는 거 일단 고객들이나 아니면 가맹점 사장님들 이제 중국어를 직접 하니까 네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를 더 찾는 경향이 있었고 왜냐면 한국어랑 중국어를 다 하니까 그리고 중국어를 못할 때는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쟤네들 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아 그쵸. 제가 정확히 그러거든요. 제 와이프가 자꾸 욕한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못 알아들어도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사람이 느낌이 있어요. 딱 봐도 내 얘기 하는 거 같은데 느낌이 있어요. 맞아. 이제 함부로 그런 얘기를 못하고 다 알아들으니까요. 그쵸. 그쵸. 그리고 오해도 되게 많았어요. 일을 하면서 말이 안 통하면 그쵸. 그쵸. 맞아. 작은 일인데 크게 막 오해로 발생되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해결이 되니까 따로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그쵸. 사람을 좀 깊게 사귈 수 있게 됐죠. 그렇구나. 네. 그쵸. 맞습니다. 언어를 모르면 사람을 깊이 사귈 수가 없어. 저도 사장님 만나도 제가 중고를 못 하니까 사실 이 사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엄청나게 자세히 알려주고 싶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와이프한테 얘기해봤자 잘 안 와닿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뭔가 정보 공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장님 너무 안타까우더라고요. 너 중국어 빨리 배우라고 항상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가 다 알려주겠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항상 공장에 갈 때 와이프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중국인이다 보니까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같이 한국에서 뭔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되게 좋게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권이 별로 좋지 않아도 총판권을 막 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한번 해보라고 해주고 같은 중국인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인인데 제 친구는 중국어를 좀 잘하거든요. 걔도 한 정말 빡세게 2년 정도 배우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조금 중국인 사장님들이랑 좀 편하게 소통하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중국 분들이 한국사람들도 좀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상한 게 한국사람들은 중국인들 막 무시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중국에 가잖아요. 심지어 사드 때도 사드 때 한국에서는 되게 중국 위험하다. 한국사람들 진짜 돌 던지고 이런다 이런 얘기 막 돌았잖아요. 저는 전혀 느껴보진 못했어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같이 저한테 되게 친절하게 해주셨고 되게 잘해주셨었거든요. 모든 사장님부터 거기 직원들이나 심지어 그냥 우리 자주 가는 동네 상인들 해가지고 오히려 와이프보다 저 한국사람이 저한테 훨씬 잘해줬거든요. 저도 느낀 게 제가 느낀 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거 상관없이 한국이랑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나라가 크니까 무시하고 오히려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관심 없는 부류도 있어요. 관심 없는 부류. 딱 세계에요. 맞아. 제가 운이 좋았나 봐요. 저는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을 오히려 제 와이프가 한국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전혀. 진짜로. 저 때문에 한국에서 살게 됐던 건데 전혀 관심 없었던 그렇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려는 분을 저는 중국에 살면서 많이 만났고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중국인 분들 도움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거래처는 다 중국이거든요.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한국분들이 중국에 갖고 있는 편견이나 이런 게 조금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게 진짜 그거는 너무나 일부고 굉장히 치우친 의견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모르는 제가 운이 너무나 운이 좋은 케이스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 양국 간의 편견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특히 특히 조선족 분들에 대한 편견도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선족 분들이랑 일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이제 뭔가 한국인의 특징이 뭔가 굉장히 빠르고 성급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선족 분들만의 또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약간 굉장히 애매하게 중간에 떠있는 그런 신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방어적이에요. 되게 진짜 맞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네. 그게 되게 안타까울 정도로 방어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도 무시당하고 저기 중국에서도 무시당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차피 다 우리가 인간인데 좀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특히 한국 영화 보면 다 조선족 사기꾼으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묘사하고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 할리우드 영화 보면 아시아 사람들 나오면 아시아 사람들은 다 되게 비중이 작고 멍청하고 바보 같고 이런 걸로 묘사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바보같이 나오는 거 저희가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저희 민철님을 초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싶네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민철님은 아직 원래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저희 장사력 트레이닝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해본 경험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실제로 교육이거든요. 교육사업.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 뭐 가령 한국에도 유튜버들과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마케팅하는 그런 것들을 하듯이 중국은 그걸 또 왕홍이라고 하잖아요. 네. 중국 왕홍에 대해서 얘기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또 왕홍을 워낙 오래돼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인플루언서 정확히 얘기하면 인플루언서죠. 사람마다 차이는 왕홍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네. 영향력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그 왕홍의 팔로워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한국에 그 한 5천만 막 이렇게 데리고 있는 애들도 있고 억 단위로 데리고 있는 애들도 많잖아요. 네. 정말로 그래서 저희 그 가령 기사에서 종종 다들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그 왕홍 화장품 같은 거 판매되는 거 정말 특히 그런 약간 명품 화장품 같은 거 판매되는 그 숫자를 보면 한 시간에 팔리는 게 몇십억씩 팔리거든요. 진짜로 눈 돌아갑니다. 진짜 물론 거기에 허수도 없다라고는 얘기는 못할 거예요. 분명 허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는 그 볼륨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철님이랑 그런 프로모션 중국의 마이크로 특히 마이크로 중국의 마이크로 왕홍이라고 해도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이제 마이크로 유튜버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큰 볼륨 10만 20만 이런 단위의 구독자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한 2, 3만 이런 분들이랑 광고를 집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민철님 통해서 그런 중국 시장을 유통시장 이런 것도 조금 뚫어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저희 민철님 채널 지금 구시TV 해가지고 지금 중국어 위주로 콘텐츠를 많이 올렸는데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조사 그리고 그리고 공장에 뭐 그런 QC 퀄리티 컨트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작업도 도와줄 수 있고 아직 중국에 가기 전이니까 지금만 어렵지만 이제 중국 가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하반기에 일단 우선 제 계획은 한 달 정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달 살기. 한 달 살기. 네. 워낙 못 갔기 때문에 그쵸. 그쵸. 업데이트하고 네. 정리도 한 번 하고 중국에도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가서 또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고 중국어를 하면 이 점이 또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거. 어디든지. 아. 맞어. 좀 깊이 알게 됩니다. 그쵸. 저는 어디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중국어를 모르니까 정말 중국 발음을 지명이나 이런 걸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모르니까. 어딜 갔었지. 이런 생각 밖에 안 하거든요. 사진 보면 아 여기 여기 이런 식이라서 맞습니다. 중국이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아요. 중국어에 대한 진입장벽 또 편견들도 많고 중국에 대해서 사실 저도 중국에 친구가 없었으면 중국에 영영 안 갔을 거예요. 저도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중국은 짱깨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산당 빨갱이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도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제 베프들 가까운 친구가 제가 있으니까 여행을 왔어요. 근데 이제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너 없었으면 나는 영원히 올 일이 없다. 맞아요. 진짜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이드를 해주고 하면 또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만족스러웠다. 재밌다. 뭐 이렇게 진짜 중국 음식점들 맛있는 데 엄청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되게 세련된 카페나 뭐 이런 것도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한국보다 더 세련된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히차라고 헤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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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희 진짜 가면 매일 맞아요. 헤이티 한국에 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헤이티 사랑합니다. 베이커리도 너무 맛있고 한국에 약간 한국식 베이커리랑 또 되게 다르거든요. 걔네 중국 베이커리는 맛있어요. 그래서 약간 약간 걔네들 유럽식 그런 베이커리 빵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지금 뭐 성수동의 카페들에서 취급하는 그런 베이커리가 약간 한국의 전통적인 그 파리바게트에서 취급하는 거랑 약간 다르잖아요. 빵도 굉장히 개성이 있고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민철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국을 조금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초대를 한 거고 지금 민철님이 뭐 구독자도 뭐 아직 많지도 않고 굉장히 소수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그 중국어도 공부하시고 컨텐츠 엄청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이제 연결해주는 창구 역할을 여러분들의 사업이 됐든 아니면 뭐 중국어가 됐든 중국 문화가 됐든 참 그 관광통역사 자격증도 있으시잖아요. 최근에 땄었잖아요. 작년에 땄습니다. 작년에 네.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것들을 지금 이 마이크로 유튜버일 때 유튜버 조랩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친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거 약간 팁인데 정말 유튜버가 구독자가 적다고 이 사람의 실력이 없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린 컨텐츠를 보시고 그 구독자 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제 채널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것처럼 구독자 6천 몇백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돈을 못 법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조랩일 때 친하게 지내놓으시면 개인적인 관계도 싸울 수 있고 진짜로요.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요. 저희가 또 언제 10만 20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조랩일 때 여러분들이 눈도장을 찍어두시면 저희가 정말 고마워하거든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초반에 이렇게 저희를 저희 컨텐츠에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다 기억하거든요. 진짜로 그 아이디를 저희가 왜냐면 댓글을 항상 보게 돼요. 그래서 기억을 못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민철님 구시 TV 검색하시면 댓글로 고정해 놓을 테니까 가셔서 보시고 중국어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취급해 줬으면 하는 컨텐츠에 대한 의견이나 방향도 친구처럼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구독자 많지는 않지만 되게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얘기나 앞으로의 방향 채널 방향이나 유튜버로서 이제 시작이지만 유튜버는 유튜버거든요. 네. 그런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 채널의 카테고리가 처음에 중국어 중국 비즈니스 그리고 자기 개발 제가 꾸준히 해왔던 뷰티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마 중국 관련 위주로 하지만 자기 개발도 같이 갈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 방문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고 앞으로 왜냐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 현재 현장에 있는 중국인들의 이야기 중국 생활 네. 여행은 되게 많은데 거탈식 의식이 맞아요. 네. 중국분들이랑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터뷰도 해서 또 한국에서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널 을 운영하고 싶고요. 네. 또 구독자분들 요청이 있다면 공장이나 현장에 가서 영상 이런 것도 제공해드리고 싶고 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을 했으니까요. 꾸준히 하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점점 더 이게 확고해지는데 이 생각이 꾸준히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라고 이제 확실히 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투자 쪽에서도 존버가 승리한다 라는 말처럼 저희가 인생 전체적으로 봐도 정말 꾸준한 사람을 절대로 당할 수가 없어. 누구나 잠깐은 잘할 수 있어요. 운이 좋거나 운이 따라가지고 얻어 걸려서 잠깐 반짝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운이 얻어 걸리지 않더라도 당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수면위로 드러나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목적일 필요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크루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도 정말 꾸준함 꾸준함에 대해서 맨날 맨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일을 하루도 안 하는 적은 없어요. 한 시간이라도 해요. 무조건. 왜냐하면 그 감을 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아니스트들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하루도 연습을 안 하는 날이 없대요. 근데 저는 그게 뭔가 프로로서 자기의 직업을 대하는 자세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감을 잇는다는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장사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 나이를 먹으면서 감각이 무뎌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포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칼을 갈듯이 정말 놓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젊은 층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몰랐어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제가 이제 작은 성시들을 이뤄가면서 느끼는 게 진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구나. 꾸준함.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장사력 트레이닝 교육이 정식 교육은 세 번 남았는데 거기에 끝나더라도 저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약속드렸던 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 주에 한 번 전체 저희 장사력 크루들 단체 미팅 네트워킹이죠. 일종의 그리고 안부도 묻고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랑 선을 끈을 놓지 말고 연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아니 저희 크루 특히 저희 세계관의 티켓을 끊고 입장해 주신 크루들이기 때문에 훨씬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꼭 반드시 성공의 맛을 맛보는 그거를 제가 목격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나중에 진짜 제가 도움이 됐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언제든지 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거나 분명히 제 채널보다 훨씬 커질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암튼 으쌰으쌰하면서 계속해서 나가자고요. 말이 길어졌는데 지금 벌써 거의 한 시간 다 돼간다.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그러니까 떨리고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뭐 저희 매주 보는 사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보는 사이가 됐는데 제가 과외를 받느라고 참 여러분 제가 진짜 내돈내산 한 거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400만 원 주고 가입한 건데 여러분들한테도 400만 원에 500만 원짜리 이거 진짜로 3시간씩이기 때문에 시급으로 치면 10만 원도 안 돼요. 정말로. 네. 그래서 굉장히 해자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철님 유튜브에 가면 채널에 들어가시면 프로그램 소개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댓글로 그걸 아예 고정해 주세요. 유튜브 프로그램 소개 영상이랑 블로그 소개 에서 박아주시면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내돈내산 해가지고 추천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중국어를 조금 단기간에 한 3개월 내에 쇼부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제가 진짜 느끼고 있거든요. 제 와이프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어를 되게 빨리 배우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빨리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 비용이 비싸다면 비싸지만 시급으로 치면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거든요. 전화 중국어보다도 저렴합니다. 전화 중국어 조금 비싼데 15만 원이거든요. 한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친절하고 가장 열심히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가라넣어가지고 꾸준히 꾸준히 할 겁니다. 진짜로 상황 하나 다이얼로그 만드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근데 지금 제 상황에 맞춰서 다 만들어주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맞춰서 그걸 다 짜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지금 이렇게 가장 한가할 때 한가할 때 잘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중국어를 한 3개월 만에 초급 물론 중급자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력 추천하고요. 끝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이렇게 인터뷰 참가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 채널 가문식 방문 해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네 좋은 콘텐츠 앞으로 계속 올릴 거니까 한 번씩 방문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떨리네요. 어색하죠. 맞아요. 남의 채널에 출연해서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서과장 채널에 출연했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내 나와바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 아무튼 우리 민철이 민철군 응원해 주시고요.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금 쪼그랩 유튜버로서 비단 저희는 사실 유튜버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로 소통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유튜버라고 저희가 유튜버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업을 만드는 그 원리를 알려주는 게 제 목표였고 지금은 이제 그게 약간 교육 프로그램이 돼버렸는데 제가 앞으로 하는 아직 상기 일정을 지금 중국 일정 때문에 픽스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장사력 트레이닝 상기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모집을 할 때 다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긴 영상 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같이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국이랑 연결돼가지고 또 저희 찍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꼭 중국 갈 거기 때문에 그래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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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